한글자막 by 한효정 따라하세요 증서의 중계, 증서의 매매업 직접 그래 쌍방대리 도기조장 시세독과점 왕따 특정, 특특특정부 따라하세요 매무수거 증직투 시독방 시체방 매무수거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 증직투시독방 증직투시독방 몇 년에 몇 천? 3년에 3천 꼰지르면 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꼰지르면 돈 나와? 안 나와? 인 나와 시독방 시독방 꼰지르면 돈 나옵니다 개공 소공 구조원 매무수거 증직투시독 개공이 매무수거 하면 몇 년에 몇 천? 임치 플러스 1년 개업공인중개사가 증직투시독 하면 3년에 3천 소공 매무수거 재학적이 플러스 1년 증직투시독 재학적이 플러스 3년 보조원 매무수거 형벌만 1년 보조원 증직투시독 형벌만 3년 다시 갑니다 따라하세요 개공 소공 보조원 매무수거 증직투시독 형벌 임치 플러스 1년 증직투시독 임치 플러스 3년 소공 재학적이 플러스 1년 증직투시독 재학적이 플러스 3년 보조원 형벌만 1년 증직투시독 형벌만 3년 주택임대차 객신료구 기만거조 손해배상 합의가 없는 경우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큰 금액 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치 2년분 큰 금액 3개월치 3개월치 2년분 외울 때 큰 쌈이 낫네 큰 쌈이 큰 쌈이 낫네 큰 쌈이 따라하세요 큰 쌈이 낫네 큰 쌈이 큰 쌈이 큰 쌈이 큰 쌈이 큰 쌈이 큰 쌈이 낫네 큰 쌈이 큰 쌈이 나서 손해가 낫네 큰 금액 3개월치 2년분 오늘부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해서 합격자 모임 때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유영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중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 암기사항 유인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중개사법이 저를 살린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